하... 하... 좋아. 평상시 우리 오키는 안 그러는데 오늘 왜 이럴까? 가만 있어봐. 여기, 이 씬에서는 그냥 내 거 옷 예쁘게 입어볼까? 응? 오케이. 오케이! 이 씬에서는 그러면 저거 내 옷 입자, 내 옷. 제 스타일리스트를 맡아주는 또 그 친구가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의상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도 되게, 제가 옷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한번 내 옷을, 이 옷을 입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점심은 뭘로 할까? 어, 점심은 네가 살 차례야. 어, 서로 심으면 올 거야. 윤 선생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오, 모자도 많다. 많구나. 광남 옷을 아니면 일단은 하... 이렇게 입게 되면은 어떤 걸 입을까? 본인이 다 스타일링을 하네. 네. 그렇지. 이게 아주 얘 있고 이거 이렇게만 입어도 어? 멋있는데 예쁘다. 예쁘다고. 이렇게 입어서 사실 이게 맞춘 건데 아, 그래요? 이게 스웨이드 이거랑 얘도 얘도 어? 똑같은 거를 아... 디자인은 같은 거고? 그냥 옷방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러네. 디자인이 다 똑같은데 색이 다 다르다. 얘들은 다 한 번씩 입을 수 있는 거야. 드라마에서 예쁘게 이거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어, 예쁘다. 예쁘다. 좋아. 예쁘다고? 이렇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렇지. 그렇죠. 뭐 안경 하나 딱 써주고 맞는 안경도 있단 말이지. 와, 안경도 진짜 많다. 여기 안경 하나 패션해. 마지막은 안경이니까 좋다. 이렇게 저것도 있어. 가방. 맛있어. 자, 소품으로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렇게 어? 딱이야. 신발을 신고 와봐, 신발. 신발? 어? 설마 신발을 신고 들어오실 건 아닌가?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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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이렇게 아, 진짜 아, 좋아. 양말까지, 진짜. 오, 양말이 두 포인트. 어, 예쁘다. 그래, 맞아. 신발이 제일 마지막에 중요하지. 아, 느낌 좋다. 어? 여기에 이 상태로 옷 놔두고. 왜? 또. 이렇게. 이게 자켓 하나만 바꿔도 아래에 같은 톤이면 이게 다 예쁘거든. 그러니까. 안에는 지금 기본에 겉에 것만 지금 바꾼 거잖아요. 안경까지. 음. 영어로 같이 써. 자, 이렇게. 이 컬러가 소화하기. 아, 예쁘다. 소화하기는 너무 예쁜 옷이니까. 오렌지도 잘 어울린다. 아, 사 안 해. 자. 쓰고 싶은 대로 막 써라. 아, 누가 하는 거야? 제가 이사하는 거야? 아파트 키네. 아, 지금. 오. 어. 신났네. 그래, 그 옷. 그게 제일 나아. 알간네.